자,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당식적으로 그게 가능하다. 6시간. 자, 무력해야겠지. 한 번 더 해야겠지. 근데 여기 잡혀있는 사람은 도대체 뭐지? 그냥 잡혀있어. 잡혀있는 사람은 뭐지? 잡혀있는 거 뭐지? 웨이 온, 웨이 온. 그게 뭔 말이야? 비해! 비해! 잡기! 점멸 패턴이야! 점멸 패턴! 우리 점멸 패턴! 아니 이게 왜 잡혀 이게? 재킷장 해줘! 재킷장 해줘! 다 끝났어 우리? 아니야 나은 믿어 나은 믿어! 형님! 형 제발! 형 제발! 형 제발! 나은 믿어! 나은 믿어! 다 끝났어! 내가! 나은 믿어! 1번에 2번에 2번에 3번을 깼으면 성장한 건 맞긴 해. 이랬는데 2퉁에서 아 2관에서. 2관에서 멸망. 나이스! 아 뭔데! 성장. 성장했다. 나 좀 겁먹고 왔는데. 성장 너무 많이 했는데? 이즈이 아이치아이치 나가야 돼 일파티 끝마 끝마 해가지고 왜? 죄송한데 집중해주세요 저희 사과문대에서 시간 오래 걸려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야 데스카운트 야 퍼블 퍼블 이거 데카 해가지고 뭐 할래? 회식비 쏘긴 해야지 안 죽으면 되지 뭐? 아니 회식비 걸어야지 회식비 걷어야지 우리 회식하러 갈 건데 호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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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아야 한다 딸깍 딸깍 무서워졌어요 말하고 싶지 않아졌어요 에이 무허야 컵부터 잖아 한잔해 미모 끼고 있잖아 한잔해 미모 끼고 있잖아 카운터 나온다 보은종 머리에서 그냥 오오오오오오오 아니 귀 갈꺼면 죄송합니다 아 원래 카운터가 하나 더 있거든요 제가 포식자라 근데 시선이네 오늘은 미안합니다 야 카운트 빨리 달아 대검 대기창 1 어디가 대기창 1 어디가 대기창 1 어디가 대기창 2 데스카운트도 절용세 했어? 대기창 1 어디가 대검들이 문제다 대검 다섯 번 오냐 그러네 자 난리친다 이거 수고한다 수고 위에 너야 너야 짱아야? 돌돌 살짝 틀어져있다 어 뭐야 살짝 틀어져있어 4명 퍼블 퍼블 야 이거 동시에 죽었잖아 이거 퍼블 누구야 퍼블 시스템상 맨 위에 있는 사람? 아 잠깐만 리플레이 한번 보고 갈게 와 개쵸해 이거는 동시에 날아야지 장아찌 기록 야 다행이다 나 이거 골고루 죽네 다행이다 자 바로 올려 다들 골고루 죽네 누나만 한 번 죽으면 돼 그러면 한 줄 없앨까? 왜 한 줄 없애? 태트리스요? 소고법으로 갈까? 소고법으로 갈까? 소고법으로 갈까? 이제 한 줄 없애기야 한 번 놔도 그냥 죽은 걸로 하자 왜 월선이야 아까 위기몸은 터졌잖아 그걸로 하자 죽었지만 살았잖아 슛 나이스 다행이다 원형포 슛 나이스 나이스 어 잠깐만 나 끌려갔어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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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아찌 장아찌 끌려간 거 장아찌 두두띠 두두띠 굿 3번 나이스 나이스 아, 나이스! 나이스! 굿 보이라고 불러줘. 아잇, 참! 뒤로 가면? 해도 될 듯. 피가 안 할까? 이이이아! 아우, 안 터져. 어이구, 어이구. 히트 이상한... 이상한 추임수 믿지 말아두세요 아저씨! 진짜 아저씨! 아니 아니에요 멋있잖아 1타 2타 이 느낌아니냐? 뭔 1타 2타 이러고 앉아있어 뭔 금타 2타 크라이 IDIDIDIDIDIDIDID 빽 안다 빽 안다 하차 기가 막히다 타임은 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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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설마? 돌려! 돌려!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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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안 돌릴거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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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를? 노잼이야! 노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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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잼인데 스테게로 올리죠? 노잼이야! 노잼.. 노잼 스테게 노잼.. 어이구 근데! 이거 딜 2억짜리 퍼포먼스 그렇다면 딜 2억을 넣고 노잼! 야 아무도 던져줘 아! 해줘x3 해야 돼x3 해야 돼x3 아무도 안 했어? 아무도 안 했어? 아아아아아아악 뚜띠 1 아니 이게 왜 나야? 그럼 누구야? 아니 아무도 안 했어? 바로 광클했는데 사라졌어 이거는 퍼펙트 뚜띠가 실수했으므로 잘못이 크다 진짜 조벨같은 레전드인데 조벨같은 레전드인데 조벨같은 레전드인데 조벨같은 레전드인데 아아아아악 지금 더 한 명은 아니 어이가 없네 이거 피하고 할 때 준비해 어 됐어 안 잡혔어? 아 한 번 더 봐야겠다 한 번 더 볼게 근데 시간이 별로 없어 지금 해야 돼 지금 해야 돼 시간이 없어 해야 돼 어 봐야 돼 전진을 안 맞아 예 아 잡았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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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아 급하게 아니다 우리 쪽 아하하하 언니 또 같이 죽었어 이거 볼까? 컷신이나 볼까요? 어 컷신이나 보자 돌 정룡포를 찔러서 죽었어요 아 진짜 개까짓나 또 너야 정룡포? 근데 아까 10억이라며 아니 그때 아까 10억 썼어 와 진짜 10억이라며 그거는 이제 개인화면에서 캐릭터만 돌리면 돼 응 돌리면 돼 아 그런가? 개인화면에서 근데 또 무비지본하면 찍어야 돼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코트를 취해버리면 잠깐만 잠깐만 아 너무 이쁘다 개월받네 아 사진도 다 찍었고 어 갑시다 나갑시다 아 잠깐만요 나 못 찍었어 못 찍었어 아하하하하하 아우 트푸시치 트코코 아우 트푸시치 아우 트푸시치 자리 다시 잡아봐 다시 잡아봐 모두 고생 그럼 고생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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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했어 오늘은 회사 맞아 다음에 또 날 잡자 진짜 하고 싶은데 다음에 하자 다음에 하자 다음에 하자 다음에 또 보자 고생했어 고생했어